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고의 양정무입니다. 오늘 신문고에서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약 265만 명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즉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은 10명 중 4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는 장애인의 인구까지 합치면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더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신문고가 궁금한 것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조향연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아 신문고를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990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장애인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요. 직업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분들이 자리받는 데 필요한 취업의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 있어서는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데 저희가 역점을 두는 그런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33주년이 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동안 공단은 어떤 변화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저희가 1988년 서울 패럴림픽 이후에 2년 만에 저희 공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립된 이후에 지금 33년째 됐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설립 당시에 장애인 고용률은 0.43%, 굉장히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30여 년을 지나는 순간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8%,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약 7배 정도의 장애인 고용률을 증가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 모든 국민들이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요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들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장애인 고용공단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 정책은 또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부처가 이중으로 중첩돼 있는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실 장애인 정책의 중무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265만 명의 등록장애인들이 있는데요. 저희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중무부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저희 고용노동부가 아주 항상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또 장애 대학생들이 있는 교육부하고도 저희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또 직업훈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중소벤처기업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도 저희 고용노동부에 있는 우리 고용공단과 함께 같이 협의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상반기 장애인고용정책의 바탕이 되는 자료가 된다고 하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장애인분들이 이제 태어나서 일정 나이가 됩니다. 보통 한 15세 이상이 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되는데요. 매년 한 2회 정도의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제 장애인 실태조사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패널에 대한 실태조사도 있고요. 또 장애인 기업체,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발달장애인분들의 그런 일과 삶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통계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고용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고용에 대한 현실은 비장애인, 전체 장애인구에 비해서는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고용률은 한 절반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실험률은 오히려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고용도 좀 힘들지만 그러다 보니까 함수관계인 실험률도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이 적은 이유, 특히 대기업 장애인 고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장애인 고용을 가장 많이 해야 될, 가장 많이 이행을 해야 될 분야는 바로 기업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 고용을 이행하는, 이행률을 보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보통 3.1%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고 또 확대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기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또 직장 내에 장애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식이 또 포용감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사업주의 의지가 좀 낮고 그다음에 기업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장애인을 포용할 만큼의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의 문을 두드리면 됩니까? 또 어떤 도움을 그들에게는 또 주고 있습니까? 저희 장애인 고용공단의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1519라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19? 1519. 1519. 일단. 그다음에 5가 뭐냐 하면 오시면. 오시면. 일자리가. 일자리가? 9가 구해집니다. 구해집니다. 참 좋습니다. 1588의 1519인데요. 이 전화를 통해서 직접 방문하시기 어려우신 분은 전화도로 가능한데요. 저희가 직접 장애인분들에게 취업을 위해서 하는 일은 무조건 장애인분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취업을 하려고 해도 바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그런 직무의 훈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장애인분들에 대한 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취업 전 교육이라든가 또 취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취업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취업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한 이후에도 이분들이 직장에서 적응하고 또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취업 후에 적응 지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의 경우 지원 혜택을 어떤 것들이 있으며 과거에 비해 단지 장애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분위기는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요즘에 들어서는 이런 기업에서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망설임 없이 적극 채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은 고용율이라고 해서 기준율인데 3.1%가 돼야 됩니다. 3.1% 이상을 채용하면 저희가 고용 장려금이 기업에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려책도 있고요. 그 외에도 장애인분들이 직접 채용되는 것보다는 인턴 생활을 좀 해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인턴 생활을 좀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 직접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무조건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다. 그거보다는 기업이 장애인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단에서 맞춤형 컨설팅이라 해가지고 직접 저희 공단에 계시는 컨설턴트분들이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의 인사 담당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통해가지고 장애인분들에 대한 채용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도 해주고 또 기업의 에러도 직접 청취해 주는. 그래서 일단 심리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어떤 뭐랄까요. 거부감이 없도록 적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 컨설팅까지 같이 해주고 계시는군요. 그러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이 문서로 해가지고 또는 법으로 해서 채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적 서비스를 통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저희가 기초적인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일터에 겪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 안정을 위해 공단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취업을 한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일부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직장의 여러 가지 구조물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데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일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책상이 높낮이가 달라가지고 일을 하는 데 불편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광학기구라든가 또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줍니다. 화장실을 좀 넓게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보조공학 저같이 이렇게 휠체억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직장 내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줍니다. 그 외에도 보통 이제 저희가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기업에 있는 분들이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에 계신 분들은 무심코 지나가지만 이게 뭐지 하는 데가 있잖아요. 휠체어 마크가 있으면 그런 분들을 저희가 기업에 가서 장애인 한 사람을 뽑더라도 여러 가지의 포괄적인 편의시설이라든가 보조공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상담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한 번 취업하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 우수 사례로 소개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국방부에서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분들은 국방의 의무를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국방부에서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표준 사업장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장애인분들이 여러 가지 방상 일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기업의 경우는 보험사 같은 경우는 특정한 업체를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한화생명에서 이미 보험업계에서는 최초로 3.1% 이상의. 한화생명.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아주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죠. 세계 굴지의 삼성전자가 최근에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을 만들어서 희망별숲이라고 하는 그런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과잿밤 사업장을 지난 봄에 열어서 현재 한 1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고. 네, 그 외에도 장애인분들 중에서는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 쪽에 소질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인 또는 체육선수를 위해서 SK에코플랜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장애인을 뽑고 있고 또 민족의 날개 대한항공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진짜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런 유수의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취업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고용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 문제라든가 또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보완책을 기업 내에서 노력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 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희망의 별수군. 직원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곳입니다. 희망 별숲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봄에 경기도 용인시 원산면인가? 거기에 희망 별숲이라고 하는 그런 자외사용 표준사업장을 가봤는데 굉장히 많은 한 100여 명 정도의 발달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 일부와 같이 빵을 만드는 그런 재과제빵을 만들어서 원래 용인하고 화성하고 수원 삼각형 지역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가장 벨트 아닙니까? 그래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재과제빵이 간식으로 제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로 확보는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거기에 발달장애인분들에 대한 장기 군속을 유도하는 그런 대책까지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중심인 삼성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갔다 왔습니다. 해외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한 카페에서 로봇이 서빙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 대신 로봇이 서빙을 하는데 이 로봇을 원격 조종하는 사람은 바로 중증장애인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AI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도 보조공학기기를 좀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자율주행을 한다든가 차량, 자동차도 자율주행을 하는데 휠체어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에서는 이제 4차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1차, 2차, 3차보다는 4차 산업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굉장히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신정부가 들어서 디지털 훈련을 좀 강화를 해서 저희 장애인 디지털 역량 강화가 국정 과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우선 세계소의 디지털 훈련 센터를 만들어서 디지털 역량에 맞는 장애인제 육성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라든가 로봇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융합된 융복합 기술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또 장애인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외의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 사례가 오히려 더 해외의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의 고용이 더 활발해졌으면 하는데요. 과거보다 어떤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좀 더 일을 할 수 있을 거나 보십니까? 또한 향후 유방한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직업에 있어서는 어느 직종이든지 간에 장애인 비장인 할 것 없이 저는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 3월에 프랑스 메스에서 개최가 됐던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출전할 때는 저희가 6연패였는데요. 과연 7연패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분들이 가장 잘했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냐면 IT 종목이었습니다. IT 종목이 10개 종목이었는데 그중에 8개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7연패를 하게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정보 기술, 융복학 기술 그런 첨단 쪽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장애인분들도 이 정보 기술, IT 쪽에 굉장히 영향을 강화시켜서 새로운 직무를 많이 개발해야 된다. 또 개발한 직무를 가지고 많은 기업에 취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들도 웹툰이나 이런 장보를 정말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장애인과 관련된 굉장히 적, 뭐랄까요? 장애인의 어떤 적합한 직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고용 예산도 좀 느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장애인 고용 정책은 어떻게 달라지며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 5월에 고용노동부하고 저희 고용공단 정부에서 제6차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내년도 장애인 고용 예산은 저희 공단의 예산은 약 9천억 정도 됩니다. 곧 1조 원을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6차 5개년 계획의 가장 큰 방향은 뭐냐 하면 좋은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장기 군속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핵심은 그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년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들어가서 몇 주 안 있고 몇 달 안 있고 그만두면 또다시 반복해서 취업을 해야 되거든요. 만족을 해야 될 자리를 오랫동안 일자리에서 직무를 만족도 해야 되고 고용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고용을 유지하고 안정시키는 데 역점을 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복지TV 시청자들께서도 장애인 일자리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해 궁금증이 좀 해소되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방송이 나가고 나서 복지TV 유튜브에서도 방송이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에 의견도 올려주시면 신문고에서 더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조양현 이사장님께서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신문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